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오늘 완전 대박. 티비랑 일당이랑 일주일 내내 일한 것보다 홀맞네. 아 진짜. 당신 나 좀 봅시다. 뭐야. 아까 그 제비잖아. 제비. 지금 제비라고 했어요. 그럼 갈매기예요. 왜 제비라고 하니까 많이 찔리나 보네. 이번에는 어떤 여자 꼬시려고.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. 이 여자 진짜 어이가 없네. 저기요. 내가 누군지 알아요. 나로 말할 것 같으면. 아니요. 댁이 누군지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. 이번에. 당신.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인 줄 알아? 당신은 왜 대책 없이 남의 인생에 껴들어? 하아. 그래서. 그러니까. 지금 나 때문에 부잣집 여자 못 꼬셔가지고. 그거 따지러 왔어요? 좋아요. 그럼 누가 잘못했는지. 경찰서에 같이 가서 한번 따져보실까요? 제가. 겨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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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고요. 댁이 이러고. 돈 많은 여자들 뒷공원이나 졸졸 쫓아다니는 거. 집에 계신 부모님은 알고 계시나? 부모님 속 썩이지 말고. 정직하게. 착하게 살아요. 알았어요? 뭐라고요? 지금 말 다 했어요? 어디요? 호프집이요? 어디요? 호프집이요? 네. 지금 바로 갈게요. 네. 죄송합니다. 네. 야. 너 거기 안 서? 내 말 아직 안 끝났어. 아니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. 이 밤에 호프집이 나가고 알만하다 알만해 인마. 너나 부모님 속 썩이지 말고 일찍 일찍 들어가. 너가 알았어? 아 왕대로. 너 이게 뭐냐.